안녕하세요 김아딜 입니다. 오늘은 k 옥션 5월 24일 위클리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벤트 제가 아트 상품으로 이벤트 다카시 무라카미 작품 한점을 이벤트에 선정된 분에게 진주에 계시는 약국 하시는 분에게 지금 발송 하였기 때문에 어 그 점 알려 드립니다 그 좀 알려 드리고 자 어 추후에도 여러 이벤트 많이 할 거니까 어 뭐 보시구요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유선태 선생님 작품 10일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아주 유선태 선생님의 신기유로라는 작품이 나와있습니다 아 아 니까 시작과 아 70만원 시작과 70만원 현재 정체를 120만원 오랜만에 자꾸 나왔어요 여기가 유선 태 선생님의 자 대신은 응찰의 수 11 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마감이 예약 살 마감이기 때문에 쭉쭉 보시면 됩니다. 11회 달려갖고 인기 많죠. 이강욱 선생님 작품 나와있네요. 이강욱 선생님 인비주얼 스페이스 작품 나와있고요. 저한테도 인비주얼 스페이스 작품을 한 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아주 괜찮죠. 이강욱 선생님 80만원. 응차례수 2회지만 3회 한 90만원 100만원 조금 아래로 한 90만원 95만원 선에 사원 형성되고 같이 생각됩니다. 두 개 왔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하베르카야 작품 나와있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사성원 선생님 작품 나와있는데 이런 붉은스러운 작품. 붉은 닭이네요. 고궁 정월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는 작품인데 닭이라는 작품이에요. 200부터 시작인데 비싸서 그런지 지금 응차롭습니다. 넘어갈게요. 닭님이정모 선생님 작품이에요. 이런거는 아직 사야되죠. 닭님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사야되요. 충무리라는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은 사야되요. 이런 작품은 미술관에 있어요. 미술관에서 수집합니다. 55만원 가격도 괜찮아요. 50만원이고 닭님이정모 선생님 작품인데 작지만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장두근 선생님 작품 나왔죠.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이 작품은 아주 수집을 한다 이겁니다. 수집을 한다 이겁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법인위주로 해가지고 공지를 내요. 영남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장두근 미술관 미술이라든지 장두근 미술작품은 많이들 미술관에서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작품은 아주 고귀한 가치로 있는 작품이죠. 장두근 선생님 작품을 보았습니다. 제가 눈에 말했지만 미술관이 있거나 미술관에서 본인 이름이 미술관이 서있는 작품은 아주 멋진 작품들입니다. 하반영 선생님 작품 나와있고요. 하반영 선생님 작품은 엉찰없습니다. 황영 선생님 작품, 설정고 선생님, 유선대 선생님 작품 또 나와있네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두근 선생님 작품 위주로 해서 끝내 보도록 할 거고요. 쭉쭉쭉 보면 없습니다. 없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짧은 리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